자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니 좀 아쉬운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들의 무대를 만나보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 스컨소프님 감사합니다 조충현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꼭 읽어주고 싶었구나 또 알바생 한 명 심어놨는데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나대지 마세요 미안하다 밸브 보면 나대지 마세요 야 이거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로 자리를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지스타 저도 굉장히 유튜브를 게임과 성대모사를 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웃음을 들을 때도 대중적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서 다가가오자 게임을 즐겨 하고 있기 때문에 지스타는 정말 저와 잘 맞는 궁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게임 전시를 나의 대중성과 연관 짓다니 참 좋네요 저도 오늘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T1419의 마지막 곡 들어보면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오감을 사로잡는 멜로디에 힙합을 기반으로 한 중독성 넘치는 팟댄스 아까 우리 설명했잖아요 드라큘라 마지막 무대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스타 2020의 개그맨 조승현 노승혜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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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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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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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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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